P&T입니다. P&T 5만 1,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P&T가 2차전지 장비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오랫동안 지질부진한 주가 흐름에 이어 왔습니다.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일단은 아직 손실 구간에 계시고요. 좀 메꿔야 할 폭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P&T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목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P&T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P&T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2차전지 장비업체니까 2차전지주는 언제가 고침이 나왔냐면요. 지난 똑같아요.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P&T에 하면 차트를 보고 계시는 이 날 있죠. 이 날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이 날이 아마 7월 26일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7월 26일이라니까요. 지금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7월 26일이 2차전지가 고점이 나온 날이에요. 이 날이 고점이 나온 날이에요. 똑같을 거예요. 7월 26일 날이에요. P&T가 여러분들 7월 27일 날 단기 고점이 나왔으면 에코프로도 이 날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도 이 날을 보세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지금 7월 26일이잖아요. 똑같죠? 보세요. 종목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종목 진단을 엉트리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 진단을 엉트리로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재산을 전문가가 뺏어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신중하게 종목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강대강 종목 진단해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의 흐름과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나와야만 P&T 주가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P&T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형님인데 형님이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생이 갈 수가 없어요. P&T 갔다 이런 종목을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7월달 이후로 여러분 금산이 2차 전지로 추천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올해 7월달 이후로 단 한 번도 2차 전지로 추천한 적이 없어요. 7월달 이후로 이거는 충분한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P&T 주가가 P&T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반도체는 어떻게 갔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반도체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흘러갔는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리노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죠. 리노공업 주가는 이렇게 반대로 갔어요. 2차 전지가 죽었을 때 반도체 다 갔어요.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P&T라는 종목은요. 이 종목은 주가가 얘기해서 낙폭이 컸다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가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가가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옆으로 행보가 나와줘야 돼요. 2차 전지 다시 한 번 옆으로 행보가 나와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행보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행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한참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선다고 봐야 돼요. 최소한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아마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분께서는 5만 1,500원에 샀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높은 가격에 산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매수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8만 원에서 매수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에코프로 같은 종목 군들도 얼마에서 150만 원에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서요. 아마 120만 원, 130만 원에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반토막 나 있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는 낮은 가격에서 피엔트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제가 봤을 때 어디까지 하면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냐면 지금 주가가 5만 원이니까 짧게 놓고 보면 짧게 놓고 보면 5만 3천 원이 되겠고요. 조금 여유가 되면 한 5만 7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세요. 이것을 매도를 하시든지 이것을 매도를 하시고요. 내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제약과 반도체와 로봇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가 만약에 제약주를 하나 제가 물어보면 제가 제약주의 정교석차 1등부터 내가 10등까지 제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약주가 종목 진단 올라오면 제가 정교석차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PNT는 5만 3천 원이나 또는 5만 7천 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